아빠 눈누랬냐 뭐야 아빠 왔다 인사해야지 아빠 왔다 치킨 말 사왔겠어? 크레파스도 사왔지 아빠 인파 아니야 회사 코로나 때문에 잠시 쉰다 아빠 아빠한테 관심 좀 개똥같네 여기서 보면 배로 짱머리들이냐 이거 아빠 왔다 인사들 박자 뭐 또 술이야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아빠 왔다 인사들 받고 시작하자 아빠가 너희 그렇게 가르쳤니? 응? 아빠 인사부터 박자 흐어엏 우와 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야박하냐 공주 예 공주 또 있다 공주님 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공주 여기 있었네? 아빠 왔다 아빠 아빠 갔다니까? 아빠 아빠 뽀뽀 아빠 술 냄새나? 안나 아이 우리 공주 지켜줘야지 아빠가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어디 갔노? 여기 있네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아빠 왔어? 잠깐만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우리 공주 누가 죽였노? 내가? 딸 죽이는 아빠도 있나? 야 검정 살려줘? 어? 못 살려준다 너 우리 공주 니가 그랬지? 검정 여러분들 저 좀 도와주세요 검정 살려줘 저게 범인이에요 우리 공주 내가 금이야 오기야 어찌 키웠는데 아이고 야 임마 이 자식아 내가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오리 공주 우찌 키웠는데 검정 잡아주세요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야 야 죽어버려 아 우리 공주 아이고 우리 공주 아이고 우리 공주 아이고 우리 공주 오야노 알아빤누 우리 공주 이제 아빠 옆에 꼭 붙어있어 알았지? 우리 공주 우리 핑크 공주 앞으로 어 이쁜 것만 봐 알아빤누 알았지? 아빠가 지켜줄게 알았지? 이번 생에는 아빠랑 오순도숭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보자 여보 여보 집 나갔던 여보 왜 여기 있어 어? 아니 여보 여보 언제 왔어? 우리 우리 피크공주 엄마 보고 인사해야지 여보 우리 피크공주 많이 컸지? 못 알아보네? 우리 우리 피크공주 아빠만 꼭 따라다녀 알았지? 그럼 믿는다 아빠한테 누가 이렇게 찍어놨어 우리 피크공주 아니 왜 나 따라다녀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피크공주 우리 피크공주 어디가 우리 피크공주 우리 피크공주 어디가 우리 피크공주 어디가 우리 피크공주 어디가 우리 피크공주 우리 피크공주 우리 피크공주 공주? 지옥의 참마도가 왜 나와 여기서 지옥의 참마도가 왜 나와 여기서 어 공주 뭐야 순간이동하네 공주 아빠가 지켜줄게 공주 우리 공주는 아빠 옆에만 있어 저 살려줘는 뭔데 자꾸 따라다녀? 뭐야 우리 공주 많이 무서웠지 아빠가 항상 옆에 있으니까 힘내 우리 공주 알았지 여보 애 앞에서 소리 지르지 말라 했지 집 나갔다가 10년만에 들어와서 집구석에서 소리부터 질라? 엄마 찍으세요 다들 저런 엄마 보내버리세요 우리 핑크 공주? 아빠만 있으면 되지? 엄마 찍어 집 나갔다가 들어와서 애 앞에서 소리부터 질라? 자 엄마 찍으세요 여러분들 아니 왜 아파서 찍어요 아니 내가 뭘 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공주 우리 공주 아빠가 지켜준다고 지켜준다고 그랬는데 아하하하하 엄마 así 아빠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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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kaik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